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난도 니트 과학기술 이렇게 쉽게 푼다고 세번째 편 과학기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과학기술 특히 문과생들 많이 어려워 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어려워 할 필요 없구요. 그 과학기술 정리만 잘하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기술 이것들을 어떻게 읽어 나가는지 그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학기술에서의 핵심 방법은요. 바로 How? 만약에 기술이 나온다면 어떤 기술이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거지 라는거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의 구성요소는 어떻게 되는거지 그럼 그 구성요소는 XYZ가 있네 그럼 XYZ의 각각의 기능은 A고 B고 C네 그렇다면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이거를 전제로 해서 이 ABC가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 요게 진정한 How가 되는 것이고 이거를 볼 때 자 이것이 역시 부피가 커진다면 속도가 늘리고 모릅니다. 내용은 속도가 느린다면 비행기는 잘 뜬다. 이렇게 합시다. 이런식으로 경제하고 똑같이 뭐만 하면 되냐면 인과관계와 오르고 내리는 상대적 소설을 또 잘 정리만 하면 됩니다. 지난번 경제편에서 왜 요약정리가 중요한지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학기술도 똑같이 결코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학적 지식을 묻는다면 이과생들에게 더 유리하겠죠. 수능은 이과생들한테도 유리하거나 문과생들한테도 불리한 시험 문제는 절대 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과학적 글쓰기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바로 설명드린 부분이 기술지문 읽는 방법이구요. 만약에 과학 지문이 그냥 통째로 나온다면 혹시 똑같습니다. 인과관계 그리고 상대적 소설어 정리를 잘 하면 되는데 특히 이 단락에 있는 인과관계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속도가 높으니 압력이 낮다 라는게 두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데 세번째 단락에 갔더니 압력이 높아지면 저는 잘 모릅니다. 비행기가 상승기류가 생긴다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요 두개를 합쳐서 선택지에서 속도가 오른다면 상승이 안되는거네 하강이겠네 라고 추론하게 문제를 낸다는 거에요. 이거는 니트든 수능이든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요. 제가 누누히 강조하는 건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에 글쓰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 제가 이제 니트 과학기술편을 보여드릴 거구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 테스트로 과학기술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함께 보면 어 크게 다른거 없네 라고 충분히 읽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역시 이번 영상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독서 영역 정복해 보시고 니트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니트 사실은 수능보다 지문이 더 좋진 않지만 난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것이고 니트 실제 문제편은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읽는 지문들을 선택지로 변형해 나오는지 그걸 포인트로 저는 가르치거든요. 결국은 독서 영역은 문제보다는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내가 문장을 쫓아가지 않고 글을 끌고 가면서 예측하면서 읽어간다면 충분히 어떤 지문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니트 편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학기술 우리 지금 로스쿨 지문을 하고 있지만 수능하고 다르지 않아 왜 글쓰기는 변하지가 않아 로스쿨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은 우린 무조건 뭐해 하우야 하우 상대적 서술어 인과관계 그리고 얘는 고맙게도 이 하우가 과정이잖아 인과관계에 따른 과정 순서잖아 순서 이거를 1, 2, 3, 4로 정리해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수능 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과학기술 나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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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라고 하우 인과관계 순서 이거 정리 이게 다잖아 이게 그리고 수능처럼 두 개를 비교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두 개 포인트를 비교해야 되는 문제가 없어서 수능스럽지 않은 거고 수능은 100% 두 개 비교하면 보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거든 이걸 아는가? 기술이기 이전에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이 X와 Y의 뭐 어느 정도 방식은 똑같은데 차이나는 하우 부분이 차이가 나는 하우 하우가 차이나는 부분이 어디야 이걸 집중으로 보고 이게 답이다 이게 수능이거든 약간 수능스럽지 못한 거지 그러나 글은 똑같은 방식인 거고 이해 됐지? 수능 문제가 훨씬 좋은 거지 우리가 지금 기출 전문가라는 기출 문제가 끝났지만 그거를 또 보고 또 보고 하고 우리가 과제로 나가는 그 이전에 수능 기출 문제도 계속 보고 다른 거 더 생각하지 말고 첫 단락 잘 보시고 첫 문장 잘 보시고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유용한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기계 학습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됐네 앞으로 기계 학습 기법이 나올 거야 얘네들이 유용한 데이터를 분석 유용한 패턴을 어떻게 찾는데 하우 근데 그 찾는 방법이 다양하대 그럼 첫 문장 보고 야 X라는 기계 학습이 있고 Y라는 기계 학습이 있어 다양하다고 쳐 Z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 속에서 유용한 패턴을 찾는데 유사한 거 찾는 거지 어떻게 이거잖아 그 어떻게 차이 첫 문장 보고 나와야지 어느 정도 절반은 이거구나 이거 엄청 무서운 거야 이거 계속 사고해 첫 문장 보면 봐도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기계 학습을 위한 입력 자료를 데이터 세트라고 하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데이터 세트네 세트라고 하고 이렇게 침을 놓고 이를 분석해서 유용 이를 분석해서 유용 됐어 똑같은 말 반복 그럼 데이터가 데이터 세트로만 바꾼 것뿐인 거고 그럼 다시 또 데이터 세트가 나오네 얘가 중요한 건가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근데 데이터 세트가 뭔데 이렇게 각 행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그럼 행에는 행 나오면 보통 이거까지 알면 좋은데 열도 나온다는 거예요 행과 열 행에는 정보가 그럼 열예는 뭐가 개체의 특성이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이제 전제인 거지 그럼 얘네를 전제로 어떻게 중요한 건 아직도 안 나왔어 how 빠르게 읽어야 되는 거야 지금 개체의 특성은 다시 또 뭐래 범주화 최인호가 좋아하는 범주화 범주형과 그리고 수치형 두 가지가 있대 그럼 이제 아 요거를 기준으로 얘가 여기야 여기 여기 어떻게 how가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아 이거는 전제야 이건 전제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하나 이 개체를 이것도 고민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예측한 게 맞는지는 둘 달락의 첫 문장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럼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인가 이렇게 자 달락의 첫 문장 기계학습기법의 하나인 하나인 클러스트링은 됐어 그러면 하나인이기 때문에 이 클러스팅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클러스팅이 뭔데 클만 빨리 줬고 그럼 앞에 전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계속 클 여기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 아 그럼 앞에 받은 게 데이터 특성이잖아 행과 열 중에 그 열의 데이터 특성들 범주화 수치형에 나와 있는 이런 특성을 그럼 눈에 들어와야 돼 데이터 세트 중에 특성 범주하고 수치 어쨌든 얘네 특성을 따라서 얘네 따라서 유사한 개체로 묶는 거다 당연한 얘기가 나왔네 또 유사라는 건 패터진 패턴 동일한 패턴을 찾는 거다는 거잖아 그럼 아직 뭐가 안 나왔네 내가 궁금한 하음 계속 머릿속에 이제 하우가 아니면 난 걷어 찰 거야 난 문장에 욕하면서 문장 읽을 거야 너 필요 없는데 빨리 비켜 내가 궁금한 하우 빨리 안 내나 이렇게 욕하면서 읽는 거지 문장 때리면서 오케이 사람은 때리지 말고 하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개체를 묶는다 유사한 것끼리 패턴을 묶는다 그럼 아직도 하우가 안 나왔어 클라스팅은 분할법과 계층법으로 나뉜다 아 이제 큰일 났네 두 개네 그럼 이 묶는 방법 유사한 것끼리 묶는 방법에 하우가 두 가지다 다행히도 뭐 분할과 계층법 그러면 얘는 어떻게 묶니 특성에 따라서 얘는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묶니 하우 이거겠지 계속 그럼 얘 먼저 말하겠지 이 둘은 모두 거리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아 됐네 눈에 확 들어와야지 과학기술 나온다면 이렇게 단위를 봐라 거리 속도 부피 거리가 왜 중요해 이게 하우야 지금 하우예요 난 하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얘네 둘 다는 뭐 모두 거리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럼 얘네는 앞으로 거리 가지고 유사 패턴 찾을 거다 이 말이거든 그럼 얘네 둘의 공통범주가 거리야 거리 거리 가지고 패턴 구할 거야 사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리 거리 반복하고 있잖아 기하학적 거리이며 두 개체 사이의 거리는 N차원으로 표현된 공간에서 두 개체를 점으로 표시할 때 두 점 사이의 직선 거리다 말들이 좀 어려워 기하학도 어렵고 N차원도 어렵고 그냥 눈에 들어온 단어 뭐 그래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면 돼 저런 거 안 물어 N차원인지 10차원인지 11차원인지 기하는 뭔지 벡터는 뭔지 안 물어요 뭐 거리는 거리인데 직선 거리다 직선 곡선 상대우니까 이런 거 보라고 거리를 계산할 때 거리를 계산할 때 이제 하우네 계산한다는 단어 속에는 하우지 하우 특성들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 이 경우는 정규화하라 정규는 뭐겠네 그러면 동일하게 하라 문맥상 서로 다르니까 얘네들은 야 거리 거리 계산할 때 단위가 다르면 아니니까 단위를 동일하게 하라 그렇지 그럼 아직도 진정한 하우는 아니지 거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패턴을 잡는지가 아직 안 나왔지 그러면 역시 얘네들도 공통범주인데 아 진짜 하우리안 계속 전제지 사실 별로 안 중요한 거지 그냥 머릿속에 나는 계속 궁금해야 돼 야 그래서 거리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데 너 어떻게 이거 유사한 애들 묶는데 빨리 말해 이렇게 하면서 일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선택지 하나 올라올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그냥 전제니까 전제하고 핵심은 다르거든 진짜 하우를 말하기 위한 전제 선택지 한두 번 나올 수는 있어 근데 핵심은 아니야 진짜 핵심은 이 하우야 전제를 초대하는 하우 하우 그럼 빨리 말해 빨리 말해 하면서 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유사 패턴으로 묶겠다는 거야 이걸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갈라진다고 바를 것과 아닌 것들이 이걸 설명하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퉁 쳐서 분할 계층법이 거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르지 끝 다 쓰레기야 지금까지 앞에 읽은 거는 다 다른 거 물은 거 있어 없어 문제에서 예를 들어 몰라도 돼 다른 거 정규화할 거 아니야 빨리 가야지 특정 과목의 학점과 출석 획수 학점은 ABCD인데 출석은 1, 2, 3, 4겠지 학생들을 묶을 경우 특성 단위가 다름으로 그 특성 값을 모두 0과 1, 4의 값으로 정규화한다 됐어 보지 마 이런 거 시간 없어 이런 것들은 중요한 포인트도 아니고 또한 범주형 특성에 거리 개념을 적용하려면 이를 수치형 특성으로 변환해야 된다 각계 만든다는 거지 이 특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특성 중에서도 이 범주형 이거 거리 계산하려면 거리의 단위 숫자로 바꿔야 된다 안 중요한 거야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없었다 두 개 나온다는 거고 거리 이용한다는 거네 이 정도만 그럼 이제 진짜로 거리 가지고 어떻게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 둘의 공통점은 거리 여기까지는 둘 다 공통점이야 전제 조건으로 얘네 둘은 같다야 우린 진정 차이를 찾고 싶은 거야 하우의 차이 분할법은 이제 나오잖아 이제 진정한 이제 분할법이 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어 분할법은 전체 데이터 개체를 사전에 정한 개수의 클러스터로 구분하는 기법으로 모든 개체는 생성된 클러스터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한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사전이 들어와야 돼 딕시오너리 안 들어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딕시오너리 요즘 사전 거의 안 보지만 사전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어차피 다른 말들은 다 앞에 있던 거잖아 데이터 이거 무슨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다음에 그거를 뭐 클러스트 클러스트라는 건 유사한 거로 묶는 거라며 클러스트라는 건 유사한 거로 묶는 게 클러스트다 그럼 똑같은 말 나온 거고 그렇지 구분하는 기법 다 나온 거지 그러면 새로 들어온다는 이것밖에 없잖아 사전에 사전에 몇 개로 분류할 것인지 몇 개의 패턴으로 만들 것인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사전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사전 사전에 클러스트의 개수를 정해야 된다 자 전체 쉽게 말하면 100개 개체가 있는데 이 개체를 유사한 패턴 구조 몇 개로 한 3개로 한번 구분해 볼까 그러면 세 개가 곧 바로 클러스트 세 개의 클러스트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사전에 정해야 된다 이거잖아 그럼 사전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안 돼 지금 글 읽게 하는 거지 우리는 과학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 번 앞에 한 얘기에 반복되는 건 지워라 앞에 한 얘기에 반복되는 건 지워라 추가되는 알파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 글이 전개가 된다 오케이 그럼 어쨌든 100개 애들은 어쨌든 세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지 그림 1에서 이런 그림들 나오면 이해가 잘 안되면 그림을 보도록 하시고 난 글을 읽는데 이해가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림 볼 시간 없고 뭐 그건 자기는 선택해 난 안 볼게 그림 1에서 B는 A에 제시된 개체들을 분할법을 통해 난 내가 들어온다는 이거지 뭐 세 개로 그럼 중요한 게 이거나 사전에 개수가 중요한 거구나 추가된 이거 세 개의 클러스트로 묶은 예의다 분할법에서는 클러스트에 속한 개체들의 잡혀 평균을 계산해 이제 나오는의 하우가 잡혀 평균을 계산한다 개체들의 클러스트에 속한 개체들의 세 개에 속한 애들의 잡혀 평균을 계산하여 클러스트의 중심점을 구한다 클러스트 안에 있는 개체들의 평균이 중심점이다 그럼 이제 새로 들어온다는 거 이 개수를 정하고 이 개수 안에 각각의 개수 안에 들어온 개체들 개체들 잡혀의 평균 그 평균이 이퀄 중심점 그러나 난 아직 궁금증이 안 풀렸어 뭐에 대한 궁금증? 잃어버리면 안 되지 뭐가 중요하다고? 이 둘의 공동점? 거리 왜 빨리 거리 얘기를 하네 이렇게 나네 궁금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도 계산한다 구한다 라는 말 속에는 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은 보는 거야 하우라는 하우 속하잖아 계산하다 구하다 이게 하우잖아 고전적 분할법 고전 나왔네 그럼 뭐도 있어야 돼 고전 분할법인 K K 많이 나오네 이번에 비타민 K가 나오는데 K 비타민아 지금 K 비타민 K 비타민 클러스팅은 이제 나오네 거리 개념과 여기에 구한 평균 중심점에 기반하여 일어난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이 평균 중심점과 거리 간의 관계로 유사 패턴을 찾는 거구나 분할법이란 그럼 이 둘의 관계를 또 다시 그리 좁혀진 거지 중심점과 거리 그 과정이다 하우 이제부터가 중요하네 과정을 아게 말해줬으니까 순서를 너무 고맙게도 정리를 해줬어요 너네 어려워할까 봐 꼭 정리해야 돼 사전에 K로 그래서 사전 또 나오잖아 사전에 아까 K 뭐 세계라고 해봐 세계로 정한 클러스트의 중심점을 앞에까지 똑같은 얘기지 새로운 거 없지 어떤 단어가 새롭니 그래 이런 단어가 보여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런 단어가 안 보이면 그리 안 된다고 자 오늘의 또 포인트 새로운 걸 보라고 앞에 거 반복되는 건 보지 말고 이제 분할법에 이걸 순서대로 하는데 1번 초기화 한다는 말은 사전에 정해야 되고 K계로 세계로 한번 나눠보자 그럼 각각 세 개의 아까 뭐를 구해야 되고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하치 멋대로 정한 다음에 이거를 임의로 정해서 아무데나 위치시킨다는 거지 중요한 게 임 위로 위치시킨다 이렇게 각 가체 얘는 무슨 채야 가체는 개체겠지 각 개체대의 K계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이제 나오네 거리 계산 이제야 진짜 포인트네 각 개체에 대해서 K계의 중심점이 있었단 말은 얘가 세 개면 세 개의 중심점이 있었겠지 세 개 그럼 세 개의 중심점을 임의로 낳겠지 그러면 그 중심점과 각 개체 거기에 중심점 주변에 있는 개체들과의 거리를 계산한 후 가장 가까운 중심점에 가까운 중심점에 해당 개체를 배정하면 클러스터가 구성되는 거지 세 개를 임의로 막 찍어놨어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몰라도 돼 그냥 글 따라 움직여 아 모르겠고 임의로 설정해놨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 임의를 설정한 중심점과 임의를 설정한 중심점과 거리 이 개체 주변에 있는 개체들 중에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애들끼리 묶어라 그럼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림은 필요 없어 이거 그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냥 그냥 문장 따라 빠르게 흐르라고 물 흐르듯이 이게 중심점 하나를 임의로 이렇게 정했어 이렇게 그냥 개체야 개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가깝네 얘네 덩어리로 이렇게 묶고 얘 여기 가깝네 덩어리로 묶고 얘 중심에 가깝네 이렇게 덩어리 묶는다는 거지 얘네들에게 거리가 가까운 애들이니까 이렇게 가까운 애들끼리 묶는다는 거지 그렇지? 얘랑 이렇게 그러면 중심점 임의로 준 중심점과 가까운 애들끼리 묶어서 세 개로 덩어리 만든 거지 중심점과 개체 간의 중요한 거리 거리가 가까운 애들끼리 클러스트 덩어리를 묶는다 이렇게 클러스트별로 그에 속한 개체들의 잡혀평균을 계산하여 클러스트 중심점을 다시 구한다 다시 클러스트별로 개체들의 잡혀평균을 그러면 임의의 중심점을 여기에 구했는데 얘네들끼리 모의 애들끼리 잡혀 구해봤더니 평균 중심점이 평균이 여기가 나와 다시 구한 거지 얜 여기가 나와 얘네 평균 중심이 여기야 다시 구했더니 얜 이쯤 되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본질은 다시 구한다 다시 3 중심점을 다시 구한다 이렇게 자 2와 3의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여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가 도달해 뭐가 변화가 없냐면 이제 중심점에 변화가 없는 거야 2와 3을 반복했단 말이지 임의로 놓고 중심점 임의로 이것도 임의로 다시 여기다 놔보고 다시 모아보고 임의로 여기다 놔보고 다시 모아보고 다시 모아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뭐야 다시 그 모인 애들끼리 다시 평균을 구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 평균은 계속 같아져 중심점이 같아져 그럼 이제 끝났다는 거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수능 날이가 안 떠오르니까 지금처럼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서 읽으라고 오케이 오케이 분할법에서는 이와 같이 개체와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하여 크루스트에 개체를 배정하므로 두 개체가 인접해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중심점이 서로 다르면 두 개체는 상이하다 이거 나올 만하지 뭐냐면 얘네 둘이 얘네 둘이 가깝긴 하지만 얘는 결국은 얘하고 가깝고 얘는 얘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크루스트로 구분되는 이 집단이 달라진다는 거지 클러스팅이 잘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클러스팅의 결과를 평가하는 품질 지표가 필요하다 요즘 같은 수능에는 이런 거 안 나와 이거 나올 분량이 없어 바로 누구 나와야 돼 계층법이 바로 다이렉트로 나와 하우의 하우의 비교 이건 쓸데없이 길어져 버렸지 어쨌든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하우 k는 품질 지표는 개체와 그 개체가 해당하는 클러스트의 중심점 간에 또 나왔어 거리의 평균이다 무슨 소리냐면 어떤 클러스트 안에 포함된 애들이 있단 말이지 개체가 있다고 쳐 개체가 있고 여기에 중심점이 있다고 쳐 그럼 얘 거리가 얼마 거리가 얼마 거리가 얼마 거리가 얼마라면 이 거리에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5가 나올 때가 있고 다른 데는 만약에 3이 나올 때가 있다면 이 중심점으로부터 더 많이 제대로 모인 거잖아 그러니까 안 봐도 평균이 낮을수록 얘네들은 분류를 잘한 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이해 못해도 돼 그냥 따라가 그냥 중심점 간의 거리의 평균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시 개체와 그 개체가 해당하는 클러스트의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들의 평균으로 품질을 표시한다 근데 K가 정했었을 때 개체와 해당 중심점 간의 거리의 평균을 상덕소수로 앞에 말 반복했지 최소화해야 좋은 거란 말이야 평균이 적을수록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체 최적해라고 한다 그럼 상덕소수로 상덕소수로 다시 대체와 중심점 간의 거리 그 거리의 평균이 하절표 최소화 이게 전체 최적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그런데 평균을 최소화하는 전체 최적해는 이런 단어 확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확정적이지 않으면 어떻다 확률 적이다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인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러스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화 우리 초기화는 두 단어 K계 몇 개의 K계로 할 거냐 그리고 임의로 평균 중심점을 잡는다는 두 가지지 그러면 K계를 달리하고 임의의 중심점을 달리할 때마다 값은 달리게 나온다는 거지 됐지 자 경우에 따라 좋은 결과를 찾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 왜 K계를 잘못해서 또는 임의를 잘못 찍어서 그래서 따라서 전체 최적해를 얻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최소값을 높이기 위한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초기화를 시작으로 서로 다른 초기화를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수행하여 나온 결과 중에 좋은 해를 찾는 거야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보고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란 말이야 흔히 사용된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초기화를 여러 번 한 다음에 여러 번을 통해 나온 결과를 선택하는 거지 중에서 선택한다 여러 개 중에서 최적해를 최적해를 그런데 접속사 K의 알고리즘의 한 가지 문제는 클러스트의 개수인 K를 사전에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문제 한 개네 바트 무조건 잘 볼 것 그런다니까 그럼 클러스트의 한 개 문제 한 개는 K계를 사전에 정해야 된다 그럼 언제나 문제가 나온다면 머릿속에 이것도 하나 떠올려 문제가 나온다 한 개 그런데 지금 앞에서 봤을 때 두 가지 방법이다 지금 하는 게 우리가 분할법이고 그럼 그다음 나오는 건 뭐고 계층법이고 그럼 계층법의 특성은 뭐야 이렇게 가라는 거지 보통 두 개가 나온다 그런데 또 얘가 고전적인 방법이야 그럼 최근의 방법이 계층법이겠네 그럼 최근의 방법 계층법은 얘 보통 두 개 나오면 한 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오겠네 그렇다면 얘는 K계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가 무섭잖아 이게 논리가 계층법은 클러스트의 개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두 개 비교 포인트 그럼 사전에 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도 없는 거야 그러면 목통 눈 뜨고 일찍 일찍 쉬어 지금 목통 K계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다는 건 K계의 중심점도 임의로 배치하던 중심점도 없다 이렇게 그러면 중심점과 가장 가까운 개체를 구하는 방식도 아니다 그러면 얘도 어쨌든 거리를 이용한 방법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묶어 유사한 것끼리 이 방법은 아니다 차이점을 이해하라는 거지 차이점 다 때려치더라도 얘 나올 때는 얘하고 차이점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문제는 이렇다 K계가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각 개체와 해당 중심점 간의 거리의 평균은 감소한다 모르겠으면 빨리 저금돼 아 그냥 모르겠고 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이 문제가 K계가 늘어나면 늘어나면 뭐가 된다 거리의 평균은 감소한다 모르겠으면 그냥 적고 가면 되는 거고 반대내라고 가면 되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개체가 10개가 있는데 이거를 3개를 묶을 때와 6개로 묶을 때 6개로 묶는다면 이제 6개 안에 들어가 있는 개체는 2개 정도밖에 안 되겠지 만약에 3개로 묶는다면 3개나 4개 그럼 적을 때 평균 내려갈 거 아니야 되지?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모든 개체를 클러스트로 구분할 경우라는 건 K계로 이퀄 K계의 K계의 클러스트 K계의 개체 이렇게 되는 거지 개체가 10개인데 10개로 구분하는 거야 그럼 1대1로 대응시키는 건 1대1로 대응시키면 그 개체 이쿤 뭐가 되는 거야 중심점 평균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왜? 유사한 것끼리 묶는다는 건 2개 이상 여러 갯들을 서로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로 묶어보자 개별화시켰으니까 그 얘기지 극단적으로 모든 개체를 클러스트로 구분할 경우 개체가 곧 중심점이 되어버린다 이므로 이들 사이의 거리 평균은 0으로 최소화 되지만 클러스트로 클러스트로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서로 같은 것끼리 묶자고 하나씩 했으니까 따라서 작은 수의 K로 알고리즘을 시작해서 이거 시작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K를 점점 증가하자 이게 올바른 방법이다 자 10개라는 개체가 있는데 야 이거 한 2개를 한번 묶어볼까? 잘 안 묶이는데 그럼 3개를 묶여볼까? 4개는 4개의 어떤 유형으로 묶여볼까?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지 한편 계층법은 클러스트 개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 그림 2같이 개체들을 거리가 아 됐네 거리 중심 잘 봐야지 중심점이 없고 거리가 가까운 것들로부터 차근차근 집단으로 묶어서 모든 개체가 하나로 묶일 때까지 추상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상량식이다 상대어 상량식 그럼 됐네 계층법은 이런 거 없는 대신 뭐한다 계층법은 이제 무조건 개체들끼리 개체와 개체들끼리의 거리가 가까운 거네 중심점이 아니고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묶어라 얘네들 묶고 상량식으로 추상화 시켜라 그래서 따라서 계층법은 개체들 간의 위계관계가 위아래관계가 분명한 것들 위계관계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다 개통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수평선을 아래위로 이동하면서 그럼 수평선 위로 위로 갈수록 상량식이지 아래로 가면 뭐지 추상화가 떨어지는 거고 변경할 수 있다 어 끝났네 됐지 오케이 자